부천지부 단장 김동민님께서 봄나게 살자 봄나게 살 거야 들어오실 겁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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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받고 해당 봐봐야죠 네 너무너무 잘 부르시고 가위도 기가 막히십니다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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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시고 가위도 기가 막히십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네, 대단하시죠? 박동민, 김동민 원장님이셨습니다. 여기에 박동민 씨라고 써 있어요. 기억하세요? 김동민 원장님.